오늘 인류학 이야기 3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남의 이익도 생각해야 고려해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심오한 사유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흔히 원효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원효대사 신라통일을 있게 한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이야기합니다. 화쟁사상이란 것은 여러 논쟁을 통합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묶는다는 게 아니죠. 통합한다는 것은 논쟁을 초월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거나 또는 통일을 이루느냐 그러한 내용이 담겨집니다. 이 화쟁론은 실제로 당시에 이르기까지 불교 사상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사회가 불교에 깊숙이 빠졌던 사회입니다. 그 심오한 불교 세계를 원효대사가 깊이 헤아려가지고 자기 목소리로 정리를 한 겁니다. 원래 이 화쟁의 풀네임은 화쟁신문론입니다. 신문을 전부 평정하고 이래서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삼국통일의 철학적 미파탕이 되었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효대사 이후에 그러면 또 누가 있겠냐 했을 때 이련스님 여기도 불교에서 나옵니다. 이련스님 있죠. 이련스님은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잘 아는 홍익인간 이와세계 홍익인간 이와세계 인간 이와세계 이화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 삼국유사에는 제세이발로 되어있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제세 세상에서 세상에 있어서 제세이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화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결국은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 이익만 추구하면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니까 결국은 어떤 원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공의 원리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화라는 게 중요한데 인간의 문명이 인구가 증대되면서 숫자가 많아졌죠. 그것을 조절하는 원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화라는 원리나 또 뭐 이화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우리 민족도 그러한 세계적 사상의 대열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 것이 일종의 하나의 이화 이화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었죠. 표현되었는데 특히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할 때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다. 홍익인간이 왜 유효하냐 하면 홍익, 널리 이익되게 한다. 인간을, 인간에 널리 이익되게 한다는데 익자가 참 중요합니다. 홍익이랄 때 익자. 지금 뭐 대개 그 이익 사회라잖아요. 이익 사회 이익 사회. 지금 전체가 이익을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 특히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 근데 그때도 역시 이익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게 나쁘다고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이익을 나도 이익을 얻고 남도 이익을 얻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롭게 잘 살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것을 두고 벌써 인간 세상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 원리적으로는 철학적 원리적으로는 원효가 원효의 화쟁론이 가장 심오합니다. 심오한데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 홍익이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연수님이 역시 스님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고승 대덕이죠. 대덕인데 일연수님의 장점은 우리의 고대 조선 소위 상궁유사에도 일연수님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대 조선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지금 현재에도 소용이 되는 유용이 되는 사상을 요약했다는 겁니다. 원래 그 불교에는 홍익 중생이란 말이 있어요. 중생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으로 하면서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와세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그 국가사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세계와 더불어 국가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아주 그 지침이 될 만한 거죠. 오늘날 또 홍익인간 이와세계 하면 매우 그죠. 우리가 혜정양에 따라 딱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쪽 표에 보면요. 원래 그 인간은 명리의 존재입니다. 명리의 존재. 원래 이익을 얻고 또 자기 이름을 내고 명기라는 게 이름을 내고 이익을 얻는 존재라는 뜻이죠. 중국 경전에도 보면 명자에 보면 양의 왕이 명자한테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명자가 이니, 이를 주장하잖아요. 이니, 공자는 뭐 명자는 공자의 제자리가 이익을 주장하죠. 근데 양의 왕은 반대로 이익이자를 주장해요. 이익이자. 그래서 이제 그 언쟁이 납니다. 충돌이 나는데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익이 뭔가를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론 생각하면 이익과 의로움이라는 게 이게 아주 양극이죠. 이를 추구하느냐, 의의를 추구하느냐 이랬을 때 이게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대되는 것을 딱히 끝까지 반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정치적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의 이익을 추구하되 남의 이익도 배려를 한다.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로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익이라는 게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는 이로움이 있을 수 없어요. 결국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지렘에서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느냐 어느 지렘에서 서로 이익을 양보하느냐 이런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명리의 존재,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것을 어떻게 나도 이익을 얻고 남도 이의롭게 하느냐 이게 자리 이탈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리 이탈하는 건 얼른 생각하면 반대 모순 되는 것 같아요.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하니까. 근데 이게 크게 생각하면 말이죠. 내 주변, 내 마을이 잘 살아야 나도 편안하잖아요. 반대로 또 내가 잘 살아야 말도 편안합니다. 이게 항상 왕래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딱 끊어놓고 이게 내 이익이다. 남의 이익이다. 나, 너 이렇게 분리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대립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가만히 보면 내 이익도 추구하지만 남의 이익도 배려했을 때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상호 모순 된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요즘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너무 이익에 대한 생각이 발달하니까 남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 수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회 교육이라든가 아마 도덕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하나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이익이 한 곳에 너무 집중해 버리면 결국은 그 사회가 붕괴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극단적이 되죠. 그러면 뭐 사람이 명리의 동물인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해야 열심히 일하고 말이죠.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른 생각하면 서로 상호 모순적인 것 같은데 모순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이타가 결국 지향하는 게 뭡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 근데 화평이라는 이제 말을 이렇게 조금 분석해 보면 그 자리 이타 이이라고 할 때는 이게 벼화의 칼도자입니다만 이게 벼화의 플러스 칼도자잖아요. 근데 옛날에 생산물이라는 것은 농사죠. 농사. 벼라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농사의 대표가 벼입니다. 벼의 생산을 칼도자는 나누는 거죠. 그렇죠? 나누는 거죠. 결국 나누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누는데 이 화는 뭡니까? 재미있죠. 같은 벼를 벼화자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이익을 나누는데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냐. 사람이 이 입구자라는 건 입구자 먹는 입구자도 식구할 때 구자도 되지만 이게 크면 애워살 위자 크게 어떤 애워 산다 그러면 그게 결국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래국자라고 이해도 하죠. 결국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니까 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를 벼를 여러 사람의 입으로 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예요. 이게 화. 요즘에는 벼뿐만 아니라 물질문명이 워낙 많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 별을 들어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데 잘 나누어야 된다. 이게 화예요. 이게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 생활에. 이게 묘미라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치의 묘미도 다 이런 겁니다. 인의를 주량하느냐 이익을 주량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말로 하면 극단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다 그게 적용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에 대해서 일찍이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홍익인간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요즘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하잖아요. 나의 이익과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그렇죠? 남의 이익이 이제 이게 이제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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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뭐 호의 충돌을 뭐 사회적으로 말하면 갈등이 되겠죠.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해야 될 거 그런데 남이 좀 더 말하면 전체 합하면 이제 우리가 되죠. 우리가. 물질 문화가 매우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나누는 별을 나누는 하나의 재활을 나누는 지혜가 좀 부족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인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뭐 지금부터 뭐 한 6, 70년 전만 해도 어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남이라는 게 사회집단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자연까지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자연까지도. 자연까지도. 우리는 자연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인간을 이루고 있고 한데 자연은 우리가 물론 이용의 대상물로 이용만 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너무 자연을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자연이 그냥 황폐화됐어요. 그런데 그 우리라는 게 인간만의 우리가 아니라 인간만의 우리가 아니라 자연도 우리에 포함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도 포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연도 남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듯이 자연도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홍익인간을 발전시키면 홍익자연이 되겠죠. 이 자연 속에 물론 이제 여기 인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자연만 위하자 이런 건 아니죠. 이 말은 좀 더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생각해보자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자. 이게 사실은 지금 서양의 수많은 나름대로 잘나가는 철학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의 전통 일현스님의 전통 우리 당군 조선의 전통을 이어서 그걸 해석을 하면 결국은 홍익자연이 되는 겁니다. 홍익자연. 이걸 이루어야 우리가 세계의 어떤 선도국가 리딩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유체계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이르러야.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현재까지는 우리의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또는 그 개념에 이를 정도로 우리의 사유가 성숙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익을 다투는 데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 이익을 다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는데 셰어하는 공동 나누는 말이죠. 되는 생각이 지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갈등 갈등 분명이 많죠. 결국은 홍익인간에서 앞장서서 더 나아가서 홍익자연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루면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의 철학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기 어떤 프로그램이 현대의 과학 무명을 포함하면서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갖추느냐 이게 문제죠. 말은 홍익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뒷받침하는 철학체계 같은 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사실은 선진국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흔히 이런 홍익자연이라는 것을 홍익민주주의 이런 말로도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소위 근대 시민정신 정신이란 게 뭡니까? 근대민주주의 정신이란 게 자유평등 박해 아닙니까? 자유평등 훈히 다 알죠. 자유평등 평등 박해 자유평등 박해인데 이게 사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대라는 게 개인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디비주얼 개인 아 개인의 발견이다 이거죠. 옛날에는 집단이 먼저 우선 됐어요. 그런데 개인주의를 한다고 해서 집단과 반대되는 거 아닙니다. 개인주의를 하면서도 집단이 잘 될 수 있죠. 어쨌든 개인의 발견이 근대의 정신입니다. 근대의 정신 개인의 발견은 바로 자유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의 자유나 서로의 이익이 이익을 주장하면 남과의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그래서 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넓게는 박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와 세계의 최종점이 있죠. 세계라 했잖아요. 이와 세계. 그래서 자유평등 박해라는 게 사실은 홍익인간 재세이와 또 말하면 이제 홍익자연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독자적인 책도 썼습니다만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가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 라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화평을 오히려 주장을 했어요. 화평이란 것은 평화에서 평등을 한다 이거죠. 물론 이제 서로 불평등한 데서 어떻게 화를 이룰 수 있느냐 화합을 이룰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싸우는 것보다는 좀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면서 화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화에서 평으로 가야 된다 이거요. 화에서 평으로. 화라는 것은 조금 계산하기 어려워요. 평화할 때 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얘기를 나누는데 다 함께 같이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잘 살게 한다는 게 화인데 이게 조금 이제 계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예를 들면 평등에서 평화로 간다 아니면 평등이라는 게 대개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계산이 가능해요. 계산이 근데 자본주의를 비롯해서 근대사회라는 게 계산적 이성 계산 계산 계산적 이성이죠. 이성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계산적이라는 게 소위 라저노라티오인데 이게 나중에 레이션이 돼요. 레이션 이게 이제 이성이 되죠. 원래 이성은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계산적 이성이 강하냐 하면 근대로 올수록 이제 수학적 수학이라든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단순히 그 로고스라는 논리 논리도 중요하지만은 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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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된 논리죠. 계산이 포함된 논리죠. 그래서 그 계산적 이성은 계산적 이성의 약점은 뭐냐 하면 그 산술적으로 일단 미리 생각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서로 아 똑같이 나눈다는 게 참 만만치 않죠. 사실은 그게 인간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태어난 가정부터 국가부터 가정부터 닭이 몸부터 유전 인자 전부 다 따지면 한이 없죠. 그렇죠. 한이 없는데 그 거기에서 이제 평등을 먼저 요구를 하면 이게 자유가 오히려 깨져요. 이걸 먼저 요구를 하면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너무 주장해도 또 이제 이게 깨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 거중 조종을 잘하는 나라가 역시 이제 제대로 된 나라죠. 제대로 된 나라. 그래서 계산적 이성을 좀 그 약화시키고 좀 더 그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평이 중요하다 이거죠. 평등에서 평화로 가면 이제 계산적 사유가 많이 개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인간이 이익의 동물이다. 명리를 추구하는 동물이라는 걸 뭐 부정할 필요 없어요. 이익을 추구해야 뭐 발전도 하고 재화도 부리고 증식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무한대로 욕망이라는 게 무한대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은 항상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절제를 하는데 모든 지구상의 어떤 나라의 윤리라는 것은 그 욕망을 어떻게 절제할 거냐 어떻게 다스릴 거냐에 이제 주안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기적 유전자. 이제 리차드 이제 도킨스가 도킨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 아주 그 공전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근데 그 세계적인 과학, 과학을 대중화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뭐 코스모스 이런 것과 더불어 유명한데 생물을 진화생물학자죠. 도킨스가. 근데 실제로 그 여기서 왜 그 셀피시 이게 우리가 에고이즘 할 때 에고 에고이스틱 진이라고 하지 않냐 에고로 하지 않냐 에고라고 하지 않냐 이게 셀프라는 것은 사실 에고이즘보다는 그 자기라는 게 그 범위 자기의 범위가 그 경계가 그 굉장히 플렉시블해요. 셀프라는 게 내 자신 내 몸만 자기일 수도 있지만 내 가족도 내 자기일 수 있죠. 더 나아가면 내 마을도 자기일 수 있고 자꾸 이제 자기라는 것은 확장 가능합니다. 굉장히 실축성이 있는 그 단어죠. 그래서 번역은 뭐 이기적 유전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 조금 그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간은 셀프의 존재인데 셀프라는 것은 그 경계가 경계가 유동적이다. 경계가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이런 거 유동성을 뇌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셀피시라는 게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에고이스틱 보다. 그래서 그 유동적인데 자기는 자기라는 말은 얼마든지 그 범위를 아주 줄이면 내 뭐 인디비주얼인데 범위를 계속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리차드 도킨스는 보면 그 원래 그 기독교의 창조론이나 뭐 하느님의 그 우주를 지적 설계했다. 이런 것을 그 부정에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데 거꾸로 말하자면 지인을 가지고 이 지인을 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지인 하느님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하느님의 자리에 지인이라는 것을 넣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대입했다고 볼 수 있죠. 진실이죠. 근데 이 양반은 이거 지인이라는 그 유전인자를 유전인자를 어디에까지 발달시키냐면 그 밈이라 이걸 보통 밈이라고 그런데 원래 이 미메시스라는 뭐 그리스와 이제 어근이 같습니다만 이거 모방이라는 뜻인데 이걸 문화인자라고 그래요. 문화인자 문화인자 유전인자 유전인자를 문화인자까지 말하자면 확대한 거죠. 확대 확대했죠. 근데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 그 말은 말이죠. 그 책을 들으면 거기 빠져요. 마치 바이블 보면 바이블에 빠지듯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인류학자가 봤을 때는 그 문화라는 것은 그 피지컬한 신체적 유전인자와 다르게 문화도 유전된다는 말은 있지만 바로 유전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여기는 교육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교육. 머리에서 언어를 통해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유전인자를 문화인자처럼 해석을 하면 언어와 교육을 언어와 교육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설명은 가능한데 사실은 인류학자의 관점에 보면 언어와 언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큰 걸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그렇게 맞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설명은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문화적 변수를 너무 일종의 약화시켰다 그럴까 변수를 너무 유전인자에 환원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모든 이론이란 게 환원주의입니다. 내가 어떤 이론을 내 이론이야 할 때 그 이론의 전부 사물이 환원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주의는 도키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학자들은 걸리는 병이죠. 환원주의 환원주의 환원주의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점에서 설명은 잘했다 하지만 뭐 나름대로 그건 진환원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덕진스가 인간이 이익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또는 유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전자가 계속 자기 유전자가 보존되고 또 보존되도록 기대하는 그런 영속시키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진화생물학적으로 규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반이 특히 아니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자기 명리의 존재단 말이에요. 그 이익이라는 게 명예도 있어요. 이름 명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지컬한 신체적인 이익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명예적인 이익까지도 인간이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 일종의 문화라는 것은 별도의 세계를 설명하는 별도의 언어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라고 또 사회체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문화화 과정이라는 게 인칼츄레이션이나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사회화 과정이 같은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배제를 하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 장치를 통해서 인간은 살아간다는 거죠. 단순히 자연적 동물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 문화 하듯이 문화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는 표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문화할 때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고정불변이에요. 문용. 문장 자체가 자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문장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결국 화는 누가 시킵니다. 인간이 하는 거죠. 이걸 포함해가 문화라 그런데 흔히 인간은 변화 이 화를 변화 변화를 변화를 싫어한단 말이야. 싫어한다. 싫어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화는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에 적응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구한말에 과학시대의 정계에 대해서 정을 잘 못해가 나라를 잃었죠. 그때는 과학을 빨리 발달시켜야 되는 순간인데 우리는 성의학적 윤리 체계에 가지고 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 물리적인 세계와 윤리적인 세계가 대결하는 입장에서 물리적인 세계가 이긴 거죠. 과학적인 세계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과학 시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문화를 재정비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동안 많이 따라가려고 예를 썼는데 문화와 물질문화,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전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패러다임, 프레이시플 같은 걸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지만 이익은 남의 이익도 배려해야 된다는 필연적인 것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홍의 인간 이런 것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면서 오늘에 있어서는 인간을 포함하여 홍의 자연까지도 생각해야지 우리 시대에 살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세계에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 유전의 인자 속에 그냥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또 문화는 변화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세계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명리의 존재가 어떻게 자리이타, 자리이타의 존재가 되는 것을 실현하는 게 우리의 현재적 목표입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양보하고 나의 이익도 챙기지만 남도 배려하는 그러한 정신, 공생의 정신 또는 그게 상생의 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다음 단계의 문화로 진화할 것 같아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잘 안 되면 아마 문화라는 것은 발전을 하지 않으면 정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발전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퇴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니까. 정지되어 있으면 안 되죠. 움직이는 것은 발전을 하든가 뒤로 가든가 후퇴하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홍익인간에서 홍익자연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오버컴하는 그러한 철학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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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